고대 플라투는 자기들을 연못가에 살고 있는 개미와 개구리들이다. 다시 얘기해서 플라투는 아테네 사람인데요. 이 지중해를 일종의 연못이라고 생각하고 이 개구리들이 팔짝 뛰어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야말로 개구리들이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교류가 심했던 거라고 말씀을 했었고요. 현대 오스본 같은 학자도 바다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세계의 산물이 바로 지중해다 문화적 복합제라고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복합적이고 다원적이고 파상적인 관계망이 형성됐던 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cultural assimilation, cultural antagonism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조금 이원화에서 여기 문화와 저기 문화를 대조적으로 설명했다면 최근에는 다중적이며 쌍방향적인 문화적 변과 변형의 개념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그 학술적인 용어를 쓰는 hybridity, multiculturalism, transculturalism, entanglement, translationalism, decryolization, contact zone, middle ground, connectivity. 최근에 작년에 저는 우리나라 가야를 동아 지중해의 middle ground라고 해서 허황옥도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셨는데요. 오늘 저는 이 로마 제국의 종교를 네트워크 이론을 이용해서 한번 접목을 해보았습니다. 이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사실은 먼저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역사학이든 지리학, 화학, 정치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함의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actor network theory라고 해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핵심적인 키워드는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결과물이다 모든 것은 그래서 물질력, 지리적, 자연적인, 또 인간적, 사회적, 문화적인 이 모든 영역들이 얽히고 얽혀서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네트워크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주제가 허브나 하이버인데요. 역시 네트워크 상에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허브라는 것은 네트워크 상에 가장 고도로 연결된 지점이고 더 많고 더 빈번한 관계망을 끌어들이는 지점이 허브가 되겠죠.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생겼다든가 규모가 크다든가 경제적인 게 뛰어나다든가 지리적 위치나 평판이나 효율성, 힘이랄까 그런데 요즘에서는 허브 자체를 중청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정체된 것이라기보다는 특히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개념은 최소화되고 네트워크 상에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것은 유동성이나 비정형성 하나나 두 개가 아니라 다자 행위자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장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랄까 보다 넓은 차원의 개념과 이동과 그 루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로마 제국의 연구에는 이 네트워크 이론이 굉장히 유용한 틀이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안에는 수많은 속주 국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지역과 종족과 문화들이 서로 만나 상호 영향 아래에서 뭐 합류, 분류, 확장, 융화, 변이, 보존 등등의 다양한 옷들을 시시때때로 갈아입으면서 다중 방향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중에 저는 특히 종교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점을 두려고 하는데요. 로마는 모든 제국민,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종교가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로마의 대표적 역사가 타키투스도 모든 민족과 지역의 종교와 문화가 로마로 흘러들었다. 또 유베날리스라는 유명한 풍자학자도요. 시리아, 시리아의 오론테스강이 로마의 띠베르강으로 흘러서 온갖 것 더러운 것을 다 물어본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로마인들의 시각에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종족의 종교 같은 것들이 로마로 흘러들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메롤비어드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로마 종교사 중에 이 사람은 로마 제국주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국의 관계망을 통한 로마 종교 문화의 확산 특히 스스로 외국 기원의 로마 출신의 신들이 아니에요. 외국 기원이라고 자체한 신들에 대한 승배가 확산되는 이게 로마 제국주의를 잘 드러낸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일리우스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각 지방이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섬긴다. 그리스 엘레우시스 그리스에 있거든요. 데메테레어 신을 섬기고 갈리아에는 헤르메스 신을 섬기고 근데 로마인들은 모든 신을 섬김으로 그들의 힘과 권위는 전 세계를 돕고 있다. 로마인들은 적국의 신들도 섬기고 어디 가도 이방인들의 신들을 찾아서 로마인의 신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까일리우스는 이렇게 결론을 주십니다. 로마인들은 모든 종족과 지방의 예배의식을 맡게 되는 것과 동시에 제국을 얻었다. 로마 제국 안에는 모든 종교가 함께 들어온 것을 의미하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로 유입된 온갖 신들과 종교는 로마적인 옷으로 로마화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제국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로마 제국이 당시 최고로 잘 된 걸 통해서 다시 각 지역으로 흘러가서 또 본래 있던 신들과 재결합하기도 하고 다양화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로마 종교사의 경우는 하이브에서 허브, 허브에서 하이브 이런게 굉장히 순환이 굉장히 오히려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종교적 관계망이 가능하게 되실까 뭐 종족이나 국가 집단 또 행정관리 여러 곳의 행정관리 로마 행정관리에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외교사질로 올 수도 있고 상인들의 활약도 굉장히 두드러지죠. 그 다음에 여행자나 순례자 등등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특히 포커스를 군대에 두고 이 그림 그 가운데서도 로마 제국 하면 로마 군대 군인들이잖아요. 제국을 만든 힘이죠. 근간이었다 하시는 군대와 군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All roads lead to Rome 이라고 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하나 갖고 와 봤는데요. 이 지도에 보면은 로마를 모든 길은 로마로 마치 사람으로 치면은 실핏줄 같은 그런 조직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로마 도로를 제일 많이 제일 탄천한 도로를 제일 많이 닦은 이들이 로마 군대였어요. 이건 하드리안 로마에 가면 트라이누스 원주라는 게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그 원주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나무를 베고 막 자갈을 깔고 도로를 닦는 모습인데요. 로마 군대들은 이 도로를 통해서 로마 군인이 가서 정복하고 또 여러 가지 물자를 수송하고 뭐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유피테르 돌리케누스라는 그럼 이제 이 로마 이 유피테르 돌리케누스는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요. 유피테르 신은 번개와 천둥의 신이잖아요. 그 돌리케누스 신은 시리아 지역의 최고 신이에요. 일종의 천둥의 신이든 뭐든 근데 이게 이제 두 개가 결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유피테르 신이라서 이제 번개를 들고 있는데 이게 황소 위에 타고 있고 여기 보면은 더블엑스 그리고 이중 도끼를 들고 있거든요. 여기는 조금 네 그 옆에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유피테르 신도 아닌 것이 돌리케누스 신도 아닌가 왜냐하면 유피테르 신은 한 번도 그리스 로마에서 황소 등에 있는 건 본 적이 없는데 이 돌리케누스 신은 이제 또 더블엑스 이중 도끼를 잡고 있는 것도 없거든요. 두 개가 이제 합한 것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요. 놀랍게도 브리타니아 영국에 하디라누스 성벽에 빈돌란다라는 재단이 유명한 여기에서 이제 발굴이 됐거든요. 여기에서는 이 군단장이 이제 내가 돌리케누스에게 뭐 세원을 제사 지낸다라는 그리스 요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유피테르 돌리케누스 신도는 이게 이제 부다페스트 국립박물관에 있는데 여기도 이제 제우스 신이 있고 황소를 타고 있고 여기는 이중 도끼가 좀 더 잘 바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드는 의문은 How 그러니까 어떻게 시리아의 이 최고신인 돌리케누스가 저 영국 브리타니아와 이 단유부 진단의 단유부 강력에 헝가리가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결론은 이제 군대 네트워크를 통한 전파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들이 이제 그 로마 군대 조직을 통해서 이제 이 시리아의 최고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시리아 태양신을 몫긴 그러니까 그게 로마화 돼서 저기 런던에 주둔하면서 나타난 것이고 특히 이 돌리케누스 숭배는 로마의 세베루스 왕조 때 이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는데 이 왕조는 이제 자기 집안인 시리아 출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의 숭배가 더 크게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아폴론 신인데요. 아폴론 신도 지금 이중 도끼를 지고 말을 타고 있네요. 그 서구에서는 그리스로마에는 한 번도 이루진 않는데 이것도 혹시 그쪽의 신들과 결합하면서 융화 변상이 일어난 걸 의미하겠죠. 두 번째 이제 미트라교가 있습니다. 이 미트라교는 이제 페르시아의 국교가 되겠습니다. 조라스타교라는 종교가 있고 요즘 게임에서 많이 등장하는 캐릭터들인데요. 여기는 최고의 신이 아후라 마즈다 신이 있고 이 미트라신은 일종의 태양신이면서 좀 구별되기도 하면서 하여튼 제2인자의 신이거든요. 근데 이 미트라교를 모시는 게 유럽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 발견이 됐어요. 특히 이 미트라교는 이제 군인들이 많이 믿었거든요. 이게 이제 미트라신이고요. 항상 이게 고고학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발굴이 이 미트라교는 좀 비밀의식이라서 문헌 자료는 거의 없는데 이게 이제 고고학 자료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 보면 항상 황수를 지르고 여기 보면 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개도 있고 개도 있고 한데요. 보면 두 명이 한 명은 횃불을 위로 쥐고 있고 한 명은 횃불을 아래로 쥐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태양신이고 미트라고 뭐 이까지 얘기하긴 힘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미트라교의 사당이 발굴된 곳이 지금 점으로 찍은 애인데 주로 보면 로마를 제외하고는 로마 군대가 있는 라인 다뉴부 군단과 이쪽에 오리엔트 군단 이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찍혀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봐도 브리타니아도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아까 하드레안 성병 군단이 주둔한 곳에 많은 걸 아실까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로마 군대에서 특히 미트라교를 많이 믿었냐 미트라교는 보통 7단계로 이제 등급이 레벨이 올라가는 것이죠. 제1단계는 까마귀 단계에서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가 아버지 단계가 되는데요. 다섯 번째 단계를 보면 페르시아 페르시아인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트라교는 페르시아의 출시대 페르시아가 오리진이 되거든요. 이제 오스티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로마 근교 외학인데 그죠. 여기에서 1단계는 까마귀 단계고 마지막 단계 아버지 단계로 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은 뭐 장군으로 사병해서 승급을 징급을 하니까 이런 것도 마음에 들었을 거고 또 하나는 미트라교는 여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만의 이제 조직이니까 또 군대와 비슷하실 거고 근데 그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가 당시에 이제 3세기 때 사산조 페르시아가 나타나는데요. 이 사산조 페르시아가 이 로마에 대해서 엄청난 승리를 계속 거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을 이기고 싶은데 이 로마 군대는 이제 수호신의 개념이 있어서 어떤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의 수호신이 강해져이다 이를 생각하는데 이 페르시아는 당시에 이건 샤프를 이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이거는 로마 황제 이것도 로마 황제인데 지금 발렌티네아 이스라 포로로 끌고 왔는 것을 지금 현재 나스크루스탄에 가면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서 못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샤프르 이세가 샤프르 이세고 미트라 신이 있고 이 밑에는 로마 황제가 지금 윤리안 황제라고 패배한 황제 시체를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사산주 페르시아 계속 이기니까 사산주 페르시아의 신을 우리의 신으로 이제 수호신으로 믿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승배가 많았는데 문제는 로마는 굉장히 보수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남의 나라의 수호신을 그대로 믿기는 힘들어서 이 로마 화폐나 공식적인 데는 미트라 신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로마 군대 내에서는 승리를 위해서 믿는 것이죠. 미트라는 로마 화대에서 로마의 소울인빅투스와 결합해서 나타납니다. 소울인빅투스는 라틴으로 무적의 태양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군단 공통에 이제 근데 고른 것을 이제 따로 했다면 이 군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남의 신들도 놀리케누스 신도 미트라 신도 믿지만 이제 공통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헬게란트라는 사람이 로마 군대의 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종교 시스템이다. 즉 로마 군대의 종교는 비로마인들을 로마화하며 민간인을 유능한 군인으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 로마 군단의 페리알레 두라눔이라는 것은 일종의 군대에 쓰인 달력인데요. 이 달력에 보니까 시리아 지역에 역시 유프라델스 강구역에 있는 두라 오유로포에서 발견된 건데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 숭배 대상을 보니까 지역신들 돌 니케뉴스 이런 거 미트라 절대로 없습니다. 오리엔트 신들도 없습니다.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이나 로마 황제나 군단 그것만 있고 그걸 막 승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다중적으로 시스템이 움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군기도 황제나 로마 신들 외에는 군기도 승배하고요. 서약 어래도 승배하고 또 병령 막사도 막 승배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거는 이제 로마 여러 부주에 나타나는 건데 이게 이제 군기거든요. 이 군기는 일종의 깃발가 나고 매너와도 같고 로마 군인의 정체성인데 이제 그게 항상 1군단에는 독수리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독수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군기 자체가 일종의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이걸 승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 반란을 일으키려고 군기를 빼고 가려고 하니까 군기가 막 움직이지 않고 거부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시작. 여기에도 독수리가 로마 아퀴라가 너무나 유명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뭐 트라뉴스 원주나 클라우주스 알츠 이런데 나타납니다. 두 번째 서약 서약 자체가 신성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화폐를 보면요. 서약하는 모습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서약을 가장 많이 하겠습니까? 나는 전쟁터에 나가서 절대로 후퇴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 이런 서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서약이 신교가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도망을 치고 죽을 때까지 로마 제국에 싸우다 죽으라 이렇게 해서 종교화를 시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병령 승배 카스트롬 승배도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 병령 자체가 승배 대상이 됩니다. 아까 군대 달력에 보면 병령 자체를 승배하는 그런 축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세프스라는 사람이 이 병령은 로마 군인들은 항상 어디 진군을 하면 병령부터 세우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서 방어도 밥도 해먹고 잠도 잘 테니깐요. 어떤 학자가 병령이 하나 생기는 도시가 하나 생겼다가 로마인들은 이동하면 병령을 다 철수로 해서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화폐에도 이런 병령이 나오는데 이제 한마디로 이러한 로마 군단의 종교 네트워크를 대표적인 샘플을 살펴봤는데 이 군대는 로마 제국의 근간의 힘과 군사력인데 한마디로 한마디 요약하자면 로마 제국의 충성이나 전쟁에도 승리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종교 네트워크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즉 전통적 신들이든 새롭게 영이든 돌리케누시 어찌든 축제든 로마 제국과 군단이 숭배한 신들의 의미는 그들이 존재 이유는 로마 제국 및 황제의 안녕 황제 충성 이런 것으로 하나로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로마 전통적 이러한 종교의 특색은 요즘 유행어로서 오로소 프락시스라는 이건 뭐냐 하면 오로소 하면 옳다는 얘기고요. 프락시스는 행동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믿음하고는 별로 상관없다는 거죠. 정치와 강하게 결합한 공식적 재료의식 뭐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교나 크리스토교나 불교처럼 경전이 따로 없고 정통 교리 같은 것도 별로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로마 종교는 종교적 예식을 제사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수많은 신들이나 황제가 있는데 공동체 안력을 위해서 재료의식을 잘 수행하는 것이 로마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종교의 로마의 종교 네톡에 동화되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크리스토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 교도들은 수많은 신이 아니라 하나의 신 또 이분들 믿음 믿음을 너무나 중요시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와 구원을 추구하는 이런 크리스토 교도들은 로마 종교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토 교도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독자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니까 로마 시대에 이 크리스토 교도의 별명 중에 재미있는 세계를 뽑아봤는데요. 하나는 무신론자 기독교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건대 왜 무신론자냐면 왜 로마의 신들을 안 믿냐 왜 로마의 신들을 왜 로마의 황제를 승배를 안하냐 로마의 황제를 승배 안하니까 비해국자고 죽고 싶어 안달인 사람들이란 별명은요. 막 승교 다하니까 그냥 황제에게 첩불 하나 바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죽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고 싶어 안달인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흐르면서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본질이 태색되고 혁명성도 태색되면서 기독교 자체가 또 로마의 기존 종교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로마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특히 콘스탄틴 황제으로 하지만 처음에는 완전히 로마라는 종교 네트워크에 새로운 네트워크 그래서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상으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빨리 말했는데 딱 제 시간을 마칠 것 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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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